부활이 주는 능력 부활이 주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인류가 생성된 이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며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류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물과 영광 그리고 부귀용화를 사모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애쓰며 살아가지만 막상 죽음이라는 게 다가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갈 때면 내가 그렇게 애달프게 잡으려 했던 그 모든 것 다 소용없게 됩니다 하여 솔로몬은 인생의 영광에 관하여 풀의 꽃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시안부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아직은 나이는 젊은데 불치병으로 인하여 3개월 아니면 6개월 남겨진 사람을 보면 안타깝게 짝이 없고 가슴이 짠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만 시안부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시안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짧게 살았던 좀 더 오래 살았던 간에 막상 죽음의 불책이 우리 앞에 다가와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으라고 말할 때 모두 다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죽음에서 몸이 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가 참된 복음이며 생명의 종교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 크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은 그분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이금 예수 크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던져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련의 모든 과정은 복음을 완성시키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생명의 종교가 될 수가 없고 우리에게 또한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크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허감의 권시체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 우리 모든 크리스도인들에게 희망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또한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장례를 맛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통곡하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도인들은 장례식에 가면 뭐라고 찬양하느냐 하면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참 놀라운 영광일세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또 다른 영광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고개 숙이고 죽음의 두려움이 무서워 몸을 숨겼던 그들이 예수 크리스도의 부활을 보는 그 순간에 모두 일어나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크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불투마는 기독교는 부활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실존하는 실제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부정하려 할 때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말합니다 크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크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었으리라 크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크리스도를 다시 살아나셨다 정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크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 15장 5절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한 이상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격이 모밀감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크리스도의 이 부활의 현재적 사건을 그가 실제로 보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이상 그는 부활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돌판매 짓을 할지라도 그 각오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첫 번째 능력은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삶에 승리하도록 하는 승리의 능력입니다 마귀는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유혹해서 어떻게 하는지 죄짓게 만들고 그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죽음 앞에 벌벌 떨며 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그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아름다운 미모도 빼앗아가고 재물도 빼앗아가고 희망도 빼앗아가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내일도 죽음은 다 빼앗아갑니다 아무 소용없게 됩니다 엘비스 프레스리는 당대에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가수이죠 많은 재물을 쌓았고 명예와 인기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하여 그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의 공포가 그의 온몸을 감쌔을 때 누군가가 내 생명을 10분만이라도 연장해 준다면 100만불을 주겠노라고 애써 깨달프게 그렇게 호소했지만 그 어느 의사도 그 어느 성직자도 그의 죽음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내게 예고되어지면 설마하며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죽을까 생각 부정하지만 질병이 더 깊어서 살 수 없음을 알게 되면 막 의사 선생님들 붙들고 성직자를 붙들고 나 좀 더 살게 해달라고 저희 장모님은요 우리 집사람을 만나기 시작할 때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도 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소원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우리 영주 시집집 가는 것만 보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 영주가 우리 집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정말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다 두려워요 조금만 더 살고 싶고 세상에 자기 딸 시집 가는 거 본다고 했더니 요즘 손주가 지집 가는 거 본다고 했더니 그래도 더 살고 싶어 해요 인생은요 끝없이 살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러나 시간의 차일 뿐이지 영혼이라는 시간표에서 인생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서게 되고 죽음 앞에 조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주위에 수많은 친구들이 나를 둘러싸고 그리고 권력과 명예와 재물이 나의 울타리가 되었어도 죽음이라는 불책력에 다가와 나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 할 때면 그 어느 누구도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워지지 않아요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예전에 제가 다른 도시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서 다니는 한 자매가 제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교회는 안 다니는데 지금 위독해서 죽음 앞에 섰는데 막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한 길을 귀신들이 와서 자기 목숨을 막 내어놓으라고 막 말한다는 거예요 파랗게 질려서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무섭습니까? 했더니요 무섭어 미칠 것만 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 왜 죽으셨으며 예수 믿음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믿겠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소리 낼 수 있으면 내보라고 네 라고 대답하라고 했더니 네 하고 큰 소리는 내지 못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여 대답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접 기도를 해드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한평생 주 없이 죄악의 노예로 마귀의 중으로 살았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부름 앞에 복음을 듣게 되었고 마치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처럼 주님을 인정했으니 이 영혼 구원하시고 이 영혼을 어둠의 골짜기로 데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짓밟아 뿌리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을 몰아내시고 주 성령께서 이 영혼을 품어주시며 천사 불의 사평안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얼굴을 봤더니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어요 피워 찾아왔어요 그리고 피워로운 얼굴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 크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질병, 가난, 실패, 절망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건너건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묵은 집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죽음의 공포가 여러분을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며 또한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광이 있기에 두려움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삶의 변화를 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활의 사실을 부정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체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 군병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들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가 죽은 게 아니고 잠시 기질했다가 깨어났다고 말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또 가르치느냐 하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고 그들의 환상 속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환상서를 퍼뜨리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하나였어요 그게 바로 빈 무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직접적 가르침을 받고 동행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포 앞에 모두 다 몸을 숨기며 나 저를 모른다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두렵고 그리고 미래가 없을까 봐 두려워 몸을 숨겼던 그들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크리스도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며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만약 계속 그렇게 절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했을 때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면 누가 봄 24장에 가니까 엠마으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인 줄 알고 슬픈 마음으로 낙향하고 있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게 한 뒤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귀신들려 내 일 없이 사랑하는 여인네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목숨을 걸며 돌아다니며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고 한때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 도무지 모른다 세 번씩이나 부인하며 그 문을 던지며 과거로 돌아갔던 베드로 또한 주의 부활을 본 뒤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신문당할 때 나는 한때 예수를 부인했던 자인데 나를 죽이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자기가 없으니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말하면서 장음하게 순교하게 되었고 안드레는 헬라 아가야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되어서 X자 십자가에 순교했으며 마테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되어 창에 찔려 죽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구부는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다가 잘 죽지 않으니까 그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내가 보고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말했던 도마는 예수의 부활을 경만 뒤에 인도로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바돌로맨은 칼에 맞아 죽어가면서 껍질이 벗겨져 죽어가면서도 예수는 부활했다고 외치며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그렇게 나약하여 주를 부인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그들이 어찌하여 기꺼이 자신의 하나의 목숨을 부활의 증인으로 바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예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의 부활을 보는 순간에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믿음이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졌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철수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철수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활은 또 다른 부활을 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음도 의미가 없고 만약 부활이 없다면 헌금도 의미 없고 찬양도 의미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헌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바울은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국굴양에서 더욱더 충성하라고 건면하는 것은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부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의미심장한 성례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할 성찬식을 한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뤄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초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고린도 15장 16절 이하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일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이므로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 또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리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릴이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언제가 홀린이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모든 잠자는 자들이 그 죽음에서 벌떡 일어나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용하로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하면 몇 살 때 나이로 부활하시겠어요 아니 여러분은 몇 살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이제 부활 필요 없습니다 이 늙어 빠진 몸 이 쭈글쭈글한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뭐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러면 근데 신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이 부활할 때 여러분의 몸을 입고 오는데 그 몸은 쭈글쭈글하지 않고 아멘 늙어가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성형외과도 필요 없어요 외과도 필요 없어요 내과도 필요 없어요 병들지 아니하고 늙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이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의 나이 아멘 얼굴에 주름살이 없어요 활짝 핀 꽃인데 이 꽃은 한 1, 2주 가면 할머니 꽃이 되지만 천국에서 부활한 모습은 활활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더 확실하게 깨어있는 영 더 나아가서 늙지 않으니까 보톡스가 필요가 없어 아멘 병들지 않으니까 약이 필요 없고 영원히 천군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영광의 몸으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넷째 형이 장노였습니다 그런데 음식 조절을 잘 못했는지 위암에 걸렸어요 부산 고신대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이렇게 떼어내고 개복 수술을 했는데 혈관을 다 잊지 않았는가 봐요 그리고 퇴근을 해버린 거예요 밤새도록 속에서 피가 다 나아버린 거예요 얼굴이 초차 그런데 목숨은 잃어가니까 저 형수하고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이 아버지 죽는다고 아버지 죽었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자기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는데 자기가 침대에 누워있는 그 모습이 그다로 보이고 머리맡에는 아내가 있고 양사이엔드레는 두 딸이 서비와 양이가 막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영혼이 몸에서 쭉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쭉 빠져나오는데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영혼이 부욱떠서 하늘로 쭉 올라가는데 저 형은 저를 안 닮아가지고 착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턱 오시더니 손을 턱 쓱 잡아주면서 김장노야 수고했다 이러더래요 그 형은요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살아가면서 농사 지면서 어릴 적부터 새벽 궤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농사 일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는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벌떡 일어나서 샘가에 가서 물 한 바가지 끌어올려가지고 그걸 찬물로 쇠서 확 하고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일하고 이런 삶을 끌고 그저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그래서 털렁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이게 하늘나라로 싹 올라가니까 이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향기 나고 그 영광 그 아름다움 그 평안함은 세상에서 단 하루도 경험하지 못한 축복이고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김장노야 너 너무 빨리 갑자기 왔는데 세상에 잠시 갔다 올래 그냥 여기 있을래 그런데 가슴에는 아무도 천국이 그냥 있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여전히 병상에서 아내는 통곡하고 있고 두 딸은 막 울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고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인정이 발동돼가지고 두 딸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하게 느껴져서 예수님 잠시만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7시쯤에 이게 어떻게든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자기가 깨어나자마자 아내와 딸한테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내 천국 가서 좋았는데 왜 이렇게 슬픽이 울어가지고 내 마음 약하게 만들어서 다시 오게 만드느냐고 천국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나면 통곡하지 않아요 아멘합시다 저는요 한 번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인맥이 있어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장례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들어가니까 그 상주들이 사람들이 잘 안 하는가 봐 이게 뭐 깔아놓고 담요 깔아놓고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하고 있는데 제가 뜯가니까 갑자기 일어나더니 아이고 아이고 이러는데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떠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영광이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우리 그것만 해봅시다 시작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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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왜 그럴까요? 죽음은 부활의 영광으로 직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부활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부활한다. 하므로 너무 이 세상에 오래 살리고도 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쓰러질 것에 종료로 하지 말고 부활의 때 하나님 안에서 받을 영광과 축복을 상상하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